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요 그룹, 그죠? 요 그룹과 요 그룹의 교차점이 생길까라고 했는데 그게 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기현우입니다 아 이제야 이거를 찾아냈어요 좀 늦게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두 세력이 겹쳐지는 그게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딱 교차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요거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한동안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죠 조재원님, 그리고 실버향님, 땡구아빠님, 이사석원님 요 네 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AT세미콘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AT세미콘이 10월 19일날 요렇게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총 합을 합치면은 2,100억 정도에요 2,100억 상당하죠 최근에 AT세미콘이 뭐 한 720억 정도 기존에 있었던 그 반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뭐냐 그 토론방 들어가면 뭐 신이 한수다 반도체 무너질지 어떻게 알고 이제 2차전지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찜찜하지만 뭔가 제가 연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조경숙님 라인이랑 뭐 요렇게 해가지고 초록뱀 라인이랑 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걸 한번 파보면 그 AT세미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AT세미콘 역시나 뭐 다이소죠 주가가 계속 나빠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반도체를 때려치웠다는 거는 상당히 좋다 제가 이거 예전 과거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매출액 자체가 계속 빠지는 상황 빠지는 상황에다가 지금 보시면 BPS가 점차적으로 계속 반토막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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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유지하기가 힘들다 300억을 팔았는데 마이너스 200억 그쵸?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망했죠 자 AT세미콘에 2100억 토입하는 인플루언서랩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그때 제가 분석했을 때의 문제였죠 인플루언서랩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2100억을 이런 적자회사에다가 넣는다고 얘기해요 시가총액적 제도 엄청나게 다운이 됐죠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 돈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국세청 사업자 등록번호도 등록 안 된 페이퍼 컴퍼니다 그리고 뭐 한계기업 자금 조달 여력에 정전공식을 빈번하게 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진행이 됐던 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요거 4개 250억씩 1000억 그리고 요거 4개 1000억 요렇게 하고 요기 유상증자 100억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인플루언서랩이 요거를 채권을 갖다가 대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 채권 대납에 대해서 보시려면은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현대사료에게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어떻게 있느냐 온코큐스톤과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인플루언서앱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정정공식이 진짜 공식이 번복이 됐어요 공식이 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이 아마 뉴 아시아 조합인가 거기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애들이 아마 그 V 뭐 MT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천억천억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얘들이 하는 게 원래는 10월 20일날 납부가 다 되는 걸로 했었는데 10월 19일에 정정공식을 내요 정정공식을 내면서 이거를 기한을 밀어버렸죠 11월 25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5일까지 납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납부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유상증자는 10월 27일 납부했는데 납입이 됐어요 27일날 27일날 납입했는데 요 대상자가 누군지 한번 봤더니 깜빡하고 있었죠 아까 위에 말씀드린 250억씩 4개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청약을 요렇게 그죠 여기서 요기도 싹 바꾸고 납입이 바로 전날 이렇게 싹 바꾼 다음에 요렇게 진행을 해버리는 모습 그죠 참 좀 치사죠 자 요것도 보시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23년에서 25년 요렇게 해가지고 어? 요렇게 쓰겠대요 돈을 그럴 거면 왜 미리 땡겨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90억 80억 뭐 80억 요렇게 해가지고 250억을 받는다 그죠 요때 따로 받고 요때 따로 받으면 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납입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2차전지에 대해서 공장을 지으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일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11월 25일 전에 그리고 위튬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보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자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거 뭐 주당 1000원 정도에요 1002원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발행조식수가 요렇게 있고 발행 예정 금액이 101억 뭐 요정도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면은 요기 아까 말씀드린 발행가에 10002원 자 GP클럽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GP클럽이 어? 뜬금없이 왜 GP클럽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GP클럽은 코리아 SE에서 끝나는 거 아니었어? SE 이쪽이라가지고 그냥 리튬플러스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여기 AT 세미콘에서 등장을 하죠 어쨌든 간에 얘들이 납입을 했어요 75억 정도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100억을 다 납입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26억 정도 납입을 하면서 요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죠? 정정도 제대로 못했죠 주식회사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김정옥님 요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찝찝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체를 제가 쫙 나열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남아있는 게 한 275억 정도가 이미 남아있고요 275억에서 평당가 보이시죠? 평당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지금 주가보다 아래에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를 탄다 돌려먹는다고 그랬잖아요 2차전지 테마를 타고 올려서 주가가 되면은 차익을 보는 거는 전환사체 노름을 하는 사람들 뿐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주 좋아졌죠 GP클럽이 들어왔으니까 GP클럽이 누구냐 난리 하잖아요 유니콘 아이콘케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엑시트를 시켜줘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T세미콘이 여기 있고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AT세미콘이 여기 있고 그리고 GP클럽이 여기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랑 코리아 SE 이거랑 연관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이 그룹 그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의 교차점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게 이 GP클럽이 된 거죠 그러면 뜬금없잖아요 왜 GP클럽이 여기랑 연관이 됐을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들은 제가 다 팠잖아요 그죠? 휴센텍이나 뭐 이런 건 다 팠는데 셀피글로벌이랑 WI 이건 아직 접점이 없었죠 제가 인트로 메딕에서 뭐 WI가 잠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누가 기사에 쓴 거는 있었는데 뭐 그건 정확히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WI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죠? WI 요건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세히 오늘 파봤죠 제가? 또 파봤습니다 자 나타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거냐면 AT 세미콘의 과거입니다 과거 AT 세미콘 과거에 있었던 이름이 요 아이테스트에요 아이테스트 아이테스트 그리고 노메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쳐서 3사가 포함이 돼가지고 프롬서우티라는 회사로 통합이 된다라는 공시입니다 요게 근데 프롬서우티가 어딨냐? 자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해서 요렇게 프롬서우티로 합병을 하고 5만큼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프롬서우티가 어딨냐? 자 AT 세미콘 WI가 갑자기 나오죠 언제? 2013년 4월 29일에 10년도 전에 합병이 된 게 WI로 합병이 된 겁니다 WI로 자 보세요 프롬서우티 주식회사 어딨냐? 여기 보이시죠? WI 이제 연결고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GP클럽이 저렇게 들어온 것도 WI를 통해서 AT 세미콘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인광빈이라는 사람 요기 위에 보시면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인데 요기 얘기를 쭉 보다보면 김진주라는 사람이 뭐예요? 김진주라는 사람 아이테스트 대표이사 아이테스트가 과거에 어디였습니까? 요게 AT 세미콘이죠 AT 세미콘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AT 세미콘의 주요 임원 뭐 이렇게 해서 남궁덕이란 분 나오고 그죠? 여기도 남궁덕 나오시잖아요 그죠? 재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둘이가 WI의 과거에는 임원이었던 거예요 WI의 임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지금의 AT 세미콘 과거 아이테스트였을 때 그리고 김진주 그리고 김영준 김영준 누군지 아시죠? 김영준 지금 AT 세미콘 실세잖아요 이 사람이 AT 세미콘 실세 요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16년 12월 31일부터 요기에 임원으로 들어와 있던 거죠 그죠? 신규 선임으로 신규 선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봤더니 AT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이제 수량을 계속 줄이기 시작해요 어디를 AT 세미콘에 AT 세미콘 거를 갖다가 AT 테크놀로지가 최대주주인데 장래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AT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서티가 사명을 변경한 거예요 WI죠 지금은 WI가 요거 사명을 변경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T 세미콘 김진지라는 분이 AT 세미콘에서 변동내역을 갖다가 이거 특별해서 특별관계를 해소를 해요 특별관계를 근데 이 특별관계를 어디서 특별관계를 해소를 하냐면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가장 최대주주였던 사람들이 요기였죠 AT 테크놀로지였는데 AT 테크놀로지가 지분을 파는 곳이 요 JNH테크에요 AT 테크놀로지가 이름도 아예 너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들이 들어오면서 삼자배정도 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오잖아요 최대주주로 올라오는데 이 김준주라는 분이 원래 원래 AT 세미콘에 있던 이사했죠 이사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AT 테크놀로지에서 특수관계자로 쏙 빠져요 요기가 WI죠 WI 임원도 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쏙 빠지고 요기 최대주주가 되는 사람한테 특별관계자로 다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와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WI와의 관계 그러면서 AT 세미콘은 관계가 없는 척하면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사가 여기 이사를 겸직했잖아요 김진주 씨가 그러면서 여기 김진주 김영준 씨 아까 김영준 씨 보셨죠 지금 실세인 사람 실세인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직을 하다가 김영준 씨한테만 넘겨줍니다 일신사는 의사유로 사임을 한다 뭐 피곤했겠죠 그 사이 한 2년 정도 흘렀네요 그죠 2년 정도 흘렀고 여기 김영준이라는 분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JNH 테크 비상장 그죠 요거 그리고 여기에 대표이사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상증자로 들어오고 김준주 님이 플러스 6만주 해가지고 지금 AT 세미콘의 최고의 그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훗날에 요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더 H 테크놀로 여기 있는 더 H 테크놀로 아까 JH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김진주라는 분은 여기에 힘을 씻고 있겠죠 힘을 씻고 있고 기존에 WI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한테 수량을 넘겨주고 나갔지만 여기 있는 채널은 그대로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뉴튠코리아야 리튬코리아야 아니죠 여기는 WI는 리튬 인사이트잖아요 양대상맥이죠 지금 WI는 리튬 인사이트의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코리아에 쓰이는 여기는 뭡니까 그죠 여기는 리튬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은 전웅이죠 그죠 전웅이잖아요 전웅인데 이제는 왜 AT 세미콘이 이 리튬에 들어온 지 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GP 클럽이 갑자기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실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초록뱀에서 이어져가지고 모든 라인이 타고 와서 WI가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섞였겠죠 그러면서 이 AT 세미콘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점이 된 겁니다 물론 GP 클럽을 통해서요 그렇지 않다면 GP 클럽은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묘하게도 여기서 2차 전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NKM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갑자기 광무에게 리튬염을 받아요 리튬염 리튬염을 받고 리튬염을 통해서 갑자기 수산화 리튬을 만든다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금량 여기도 세원 ENCE 소속의 경영 본부장이 넘어가서 각형을 만들고 아니 원통용 그걸 만들고 여기에 EN플러스는 갑자기 각형 2차 전지를 만들고 그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지금 얘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분 다 들어간 걸 보면 이스트 버번디 항상 나와 있고 그 다음 세종 메디칼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나중에 모르죠 또 얘들 쪽에서도 또 2차 전지 한다고 얘기를 할지 그리고 뭐 HLB도 2차 전지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실마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도 야 이게 전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겠죠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휴센텍 요런 부분 포트 에밀턴 2 요게 맞는 거에요 100%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제 방송을 쭉 보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겹점을 찾아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좀 뿌듯하네요 어쨌든 차트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전환사체의 이제 대부분의 물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기 천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많아봤자 상상일이 지금 하는 거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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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에요 요정도 라인 요거보다 더 아래긴 하겠죠 더 아래인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오느냐 무조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안 여기서도 보셨듯이 슈팅 나온 것처럼 이 이유 없는 슈팅이 어떻게 보면 뭔지 모르겠지 뭐 이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그걸 판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2차전지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슈팅 바로 전이에요 왜냐면 물량 자체도 그렇고 전환사체를 갖다가 두 배 이상 안 먹을 거면 시작을 하지를 않겠죠 그러면 더 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찝찝한 게 뭐냐면 지금 리튬코레아가 너무 빨리 해먹었어요 빨리 먹기 때문에 과연 이 실마리를 저만 알고 있을 거냐 아니겠죠 제 영상을 보는 안티들도 알게 있을 거고 찬티 해주시는 분도 알고 계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퍼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합법이에요 합법이긴 해요 왜냐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신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리튬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게 문제도 아니지만 흐름은 뻔히 보이죠 흐름은 뻔히 보이는데 언제 언제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언제 어떻게 멈출 줄 모른다 오늘 주가가 빵 뛰고 나서 내일 주가가 빵 뛰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거래를 하려 했더니 시초에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지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뭐 200% 300% 가는데 저는 제가 사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200% 300% 가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입니다 AT 세미콘도 분명히 막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N캠 같은 경우 원래는 오늘 N캠 이어지는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연결고리 찾다 보니까 N캠 부분은 내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N캠도 지금 여기에 제대로 엮여 있어요 엮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 키퍼즐 하나는 못 맞춰가지고 지금 제가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내일 그냥 키퍼즐 찾지 못해도 그냥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관되어 있는 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어제 방송으로 이것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글쎄요 오너리스크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 오정강씨 오정강씨가 지금 이미 광무는 인수로 한 거고 광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AT 세미콘을 비롯해서 리더스 투자라는 거 지분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리스 솔루션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 상지 칼룸이나 이렇게 엮여 있다고 어저께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리스크 있는 거를 알면서도 지금 움직이는 건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나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세력지도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모든 거를 갖다가 저는 사실 떨고 있는 모습은 100% 보이고 있어요 이거 그냥 마지막에 막차 타서 잡는 사람은 불나방 되는 겁니다 불나방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잡주들 그리고 테마가 일정한 것만 계속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제 종목도 같이 가고 있죠 가디언즈 멤버십 종목들도 열심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본시장 버스상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 여러분들은 총 쏘는 것밖에 없다면 저는 총 쏘고 참호하고 무슨 뭐 화염방사기 쏘고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에 대한 걱정은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선택하거나 매수하는 부분이 두려우시다고 하시면 그냥 안정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분들이 어쨌거나 만족해 주시고 연장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내일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건 연결고리가 확실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T 세미콘이라는 것이 WI와 과거의 연관성이 있는 거 제가 공시로 다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추측이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요거는 8시쯤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평일 한 오후 6시쯤에는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라이브 참여하실 분은 그때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좋아요 구독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이 테마가 제가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테마 하나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오늘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여력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받아줬는데 내일 되면은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과연 이 섹터가 얼마나 버텨줄지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전웅이라는 이분이 이제 양산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양산품을 갖다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순도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엮여있는 관련 기업들 대략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은 큰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의문점은 풀렸고 이제 셀피 글로벌 저거 하나만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셀피 글로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플러스 자회사인 플러스 머트리얼즈 거기를 갖다가 KNJ인베스트가 아마 인수를 하고 거기를 KNJ인베스트가 인수를 한 거기를 통해서 모든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유통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성공했다는 가정하에요 앞으로 산넘어산이에요 대기업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모든 안티들 분들이 저한테 반박을 하시는데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포스코가 특허에 대해서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1심 2심을 넣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끝났다고 칩시다 뭐 일사 부재리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뭐 국내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TC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실 건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ITC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 사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메디톡스랑 휴제 요거 사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용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